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는 카페가 조금 찾기 어려운데 유형욱 바베큐 연구소 바로 옆이거든요. 안녕. 일을 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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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패츠베리머치 애견 동반 카페요. 애견. 여기는 말차 그린티 라떼. 여기는 아이스팅 크림 라테. 이거는 아몬드 프레젤 스틱이에요. 이렇게 사람 먹는 거는 이렇게 있고 이건 마풀이에요. 이건 마풀이에요. 이건 마풀이에요. 이건 마풀이에요. 여기 전혀 안 빠졌어? 잣대. 이건 마풀이에요. 이건 마풀이에요. 이건 마풀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는데? 네. 이것도 요거트 좋아하는데. 잘 먹네요. 된다? 너무 착한 그런 게 맛있으니까요. 고소했어요. 1930년 Beyoncé는 Holiday Snider. Limiter 그러면 갑자기 afterlife. 별빙습니다. ip Crash. multipla-pyam çiz. 저녁으로 사서 다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기에서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지금 같이 먹게든 좀 더 많아요. 카페 를 때, 이번에는 레몬 마릴레. 사람이 없어서 멀동카스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멀동카스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멀동카스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멀동카스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멀동카스로 옮겼습니다. 멀동카스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멀동카스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멀동카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동카스로 옮겼습니다. 오스 갔어 진짜 평일 나도 사람 없지 안무 갔는데 어디 가져왔어? 제니? 제스 제시? 편지 공개 얼굴도 있네? 응 두 장이야 졸업 축하 아 그저 모발 대발 내가 이거 안 짜야라고 어떡하지 하는데 여기 딱 이 끈이 있더라고 여기 여기다가 떨어지고 아니 우리가 엄청 싸게 갔어 갔어 1박에 시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언니들 선생님들 얘기 들었어 다 너무 맛있어 이쁘게 항상 대체 한마리 고기 시기 시기 미션 미션 최후 소원 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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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패너랑 아메리칸 맛이세요 맛있겠다 약간의 양념이 더 맛있어 그리고 딱 먹으면 더 맛있어 꿀이 같지? 닭 먹는 것 같은데? 예림이 좋아질건데 예인 예인 그리고 여기 링망이 주산하고 있다 가는 게 더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